그렇지 그렇지 응 아이 좋다 응 양수 박사님께서 여긴 어쩐는지 아니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좀 아 나 이 쥐새끼 같은 새끼 이거 검경 합동으로 발칵 뒤집어 놓고 어디 장바퀴 쌩아 들어오는 바로 내한테 연락돼 네 알았어 야 이리취소 아니 어쩌다가 부장님하고 다 같이 들어와 쥐영아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이 이러다 죽는다이 이리취소 사랑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우씨 여보세요 누구요? 어? 최반장님 어 아니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기사 나오고 그러셨대 에? 에? 만나시자고 아 근데 내가 요즘에 이동소건으로 좀 정신이 없어갖고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네 아이고 이 우리 공사가 다 망하신 최철기 반장께서 대한민국 일계 검사를 다 만나자 그러고 박수를 한번 합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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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? 아 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영감님 사람 참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아 아 아 아 말조심합시다 어? 김기철 기자한테도 좀 좋습니다 김기자 내가 아는 그 김기자? 그 최 반장 실력 좋은 건 내가 잘 알겠는데 그 친구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장난을 참 많이 했더라고 누굴 믿고 그랬을까? 엑스도 만만치 않던데 그 최 반장이 선물은 고마운데 우리 이 시간에 범인이나 잘 잡지 뭐 최 반장이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담내를 좀 해야지 야 야 며칠 새 뭔 통화를 그렇게 하셨어 나도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최 반장이 해동을 못 친 게 아니고 안 친 거더만 이 사람아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마 어? 내가 법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어? 조금만 해 내가 내가 가고 아 야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